바로 다음 시합 때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서 그거 갖고 지인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는 사람들은 사실 잠깐 그거 드는 거 잠깐 그거 몇 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몇 초를 위해서 우리 선수님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몇 번을 들었겠습니까? 그죠? 그래서 다음번에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한번 들어오세요 할 수 있다! 할 수 있다! 할 수 있다! 기가 뺏기고 안 배웠어